오늘은 수요일 5일째 되는 날 다섯번째 패스 지금 우리 백패커스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흰그릇이 멋진 폼으로 우리 넘어갈 고개를 쳐다보고 있고 이렇게 무시무시한 돌산 아무것도 없는 이 돌로만 쥐어째 있는 이 산을 오늘은 내가 보기에 이 돌산을 두 개를 넘어야 돼요 저 위에 올라갔다가 다시 산 하나를 더 넘어야 됩니다 앞에 미키가 가고 있고 수요일인데 여기 넘을 패스 이름은 포리스톨 패스 13100피트 고도 13100피트 그 고도를 넘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자